으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꿔 보려고 요즘에 이렇게 가르마를 많이 타죠 이마가 진짜 널네 일본은 이쪽 가르마 2019년 여름 하반기를 강타할 헤어스타일이죠 어이구 이마 넓다 호날두 와갖고 축구해도 되겠다 이마에서 자 이거 1번 2019년에 하반기를 강타할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상동역에 도착합니다 2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 2번 넓다 2번하고 1번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네 음 아이고 가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아영 잠잤네 보이죠 2번 예 3번 음 음 아 아 아 아 이거 멋진데 완전히 친일 밤잡이 같은데 코수연만 조금 있으면 음 음 음 음 음 딱 좋네 맞죠 음 음 오우 때리고 싶다 3번 대구가 다 와가네 음 물이 엄청납니다 얘 물이 엄청나 와 저 모텔 비가 너무 많아서 와 장난 아닙니다 와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가고 있는데 어젠가 어젠가 뭐 사람이 죽었대요 뭐 표를 끊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3번입니다 예 3번 개인적으로 3번이 마음에 드네 때리고 싶네 예 아